한국 시각장애인연합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농아인협회가 함께하는 장애인 영화걸람대의 11월 특별상영작 예고 CGV 강변, 메가박스 충주 및 안동, 롯데시네마 통영, 한누리시네마 영화의 전당 동시상영 영화 돌연변이, 화면 해설 및 한글 자막, 상영일 11월 16일 24일 25일 26일 감독 권호광, 주연, 이광수, 돌연변이 박구역, 이찬희, 돌연변이 상원역, 박보영, 돌연변이 주진역, 12세 관람가 칸영화제 황금종여상 각본, 권호광 감독 작품, 토론토국제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초창 세상에 호련이 나타나 깜짝 놀라게 한 일대사건 대한민국의 생선인간이 나타났다 호련이 나타나 단순히 우리 사회를 충격과 혼란의 한가운데로 밀어넣었던 남자 돌연변이었다 올해 가장 획기적인 사건 진짜 기자가 되고 싶습니다 2% 부족한 진실함, 상원 팔았다고요? 그럼 팔면 안 돼요? 2% 부족한 인간미, 주진 난 평범하게 태어나, 평범하게 자라고, 평범한 꿈을 가진 보통의 청년이었다 2% 부족한 평범함, 생선인간 박구 사람도 아니고, 그렇다고 생선도 아니잖아 꼭 나 같아 사람들에게 페인트 세례를 당하고, 동물처럼 생체 실험을 당하는 생선인간 박구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 가장 평범한 돌연변이 꿈이 뭐였어요? 전 그냥 평범한 사람 되고 싶었어요 돌연변이 화면 해설 및 한글 자막 11월 특별 상영회는 강변, 부산, 통영, 장수, 충주, 안동에서만 상영합니다 많은 관람 바랍니다 강변, 부산, 통영, 장수, 충주, 안동에서만 상영회는